안녕하세요 랄라티비의 랄라예요 오늘의 볼 게임은 포크 앤 소시지 포크에 소시지를 뿅 올리는 게임이에요 날아다니는 소시지가 포크에 잘 올라갈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출발해 볼게요 렛츠 고! 오 손가락 모양을 따라서 스와이프하면 소시지가 날아가게 되고 포크에 콕! 오 오케이 게임 방법 확인 엄청 간단하네요 다음은 설마 그냥 옆으로 내리면 헐! 미끄러지기만 하면 성공이에요 보스 레벨이래요 보스 레벨은 생각보다 코스가 길어요 뒤로에서 내려가고 케이는 점프하고 오 요건 치즈케이크일까요? 비트로 내려가서 포크를 향해 점프! 껴줘라! 다시 생각처럼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아잉 조금 더 세게 성공! 오 바나나가 막 떨어졌어요 위쪽으로 크게 점프를 해서 성공! 점차 컨트롤이 나아지길 기대하며 오 이건 푸딩인가 봐요 오! 띠용 튕겼어요 포크로! 이얍! 성공! 이번엔 푸딩을 향해 오! 튕겨요 오! 이쪽도 이이이이이이 한 번은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이얍! 성공! 도시지가 엄청 탱글탱글한가봐요 오 이번엔 오! 오븐에 들어가서 구워졌어요 불타고 있어 오! 성공! 이번엔 왼쪽 아래부터 들어갔다가 오른쪽 오븐에 들어갔다가 위쪽으로 한 번에 성공! 이번엔 내려가서 푸딩을 밟고 점프해서 오 들어갔다 한 번에 성공! 이제 좀 컨트롤이 가능해진 건가요? 오른쪽에 오븐에 들어가서 푸딩에 튕겨서 한 번에 성공! 다음은 오 저길 조심해서 으! 으! 하하하 이번에도 간단히 성공했어요 닿지 않게 미끄러져서 이번에도 내려가기만 하면 성공! 이번엔 푸딩에서 오! 성공! 엄청 간단하네요 오 저게 내려갈 때 내려가서 점프! 오 불타고 있어요 한 번 더 야호! 보스 레벨! 이번엔 올라가서 오 푸딩에 치여서 얍! 푸딩에 튕겨서 올라가볼게요 다시 한 번 오븐에 얍! 푸딩! 도와줘 한 번에 오! 들어가라! 아 이 짧은 점프가 제일 힘들어요 다시 얍! 전공! 이번엔 톱니에 닿지 않게 조심해서 푸딩에 제대로 점프를 해서 으하하 어떡해 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안돼 톱니밖에 닿지 않게 장애물을 피해서 포크에 갔다 덩공! 아직도 생각처럼 움직여지지 않네요 소세지가 버튼을 누르고 오! 무서운 톱니들이 없어졌어요 아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무시무시한 톱니들을 치우고 위쪽으로 점프! 오! 농구공이 생겼어요 농구골대는 덩크? 여기 들어가야 되나? 다시 위쪽으로 얍! 됐다! 하하 땅공! 이번엔 오! 위쪽으로 점프해서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슬램덩크! 하하 다음은 보스 레벨! 오! 포크까지 가는 길이 험나네요 차근차근 버튼을 누르고 문을 열어서 아래쪽 포스트기에서 오! 사이관을 통과해 푸딩점! 다시 토스트기 점프! 오! 뜨거워! 이쪽도 사이사이 코인을 먹고 있어요 코인을 먹고 바로 도착! 오! 이번엔 농구공들이 튀고 있어요 오! 공들을 조심해서 오! 오! 붙인다! 하하 성공! 오! 냄비 안에서 나와라! 오! 코인 하나도 못 먹었는데 보스 레벨! 이번에는 오! 우유를 넘어서 저 위로는 어떻게 가지? 일단 코인을 먹고 오! 버튼으로 오!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쪽에서 그렇지! 오른쪽으로 열리겠다 버튼으로 열고 포크야 오! 안 껴져 됐다! 게임이 시작되면 소씨를 찾는 게 일이에요 저 위쪽에서 오! 관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성공! 이번엔 토스트기에 들어갔다가 오! 냄비에 들어가서 가야되나? 오! 뜨거워! 냄비로 밀어서 조심히 다음에 포크로 점프! 오! 한 번에 성공했어요 오! 이번엔 폭탄도 있어요 조심해서 오! 열쇠 맞고 오! 오! 빠르다 오! 이번엔 밑에서 팬이 돌아가서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둥둥 떠다니는데 코인 먹고 싶은데 오! 잘 안 내려가져요 에잇! 그럼 그냥 가야겠다 포크야! 기다려라! 야! 오! 이번엔 오! 바람으로 밀어졌어요 이쪽에서 바람으로 오! 예! 오! 여기서는 오! 바람이 있으니까 오! 한 번에 코인을 먹을 새가 없어요 보스 레벨 오! 이번엔 오! 위로 올라가서 들어가고 이쪽 바람을 타고 여기 바람을 타서 오! 거의 다 왔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성공! 오! 팬을 끄고 스위치로 포크야! 이악! 성공! 오! 막 떨어져 위쪽으로 점프! 오! 이번엔 물속으로 밑으로 이얍! 성공! 오! 이번엔 물속으로 들어갈 때 장애물을 피해서 포크야! 내가 갔다! 성공! 오! 이번엔 어! 옆쪽으로 가서 밀고 내려가! 오! 이쪽에 폭탄을 조심해서 오! 오리들! 귀엽다! 오리들이 밀치고 열쇠도 먹고 예! 아기 오리들이랑 와르르 아래쪽에서 폭탄을 닿지 않게 조심하면서 코인을 먹어! 뽀끈! 성공! 오! 칼도 너무 무서운데? 일단 냄비에 들어가서 건너고 조심해서 예! 오! 저쪽에 달려있는 칼을 조심해서 단공! 오! 오! 이번엔 위쪽에 칼이 있어요! 오! 다행이다! 오! 위험해! 위험해! 이번엔 점프! 오! 버튼을 뚜루! 으힝! 앗! 으힝! 조심해서 닿지 않게 얍! 됐다! 성공! 오! 이번엔 아래쪽에서 열쇠를 먹고 문을 밀면 오! 바로 들어가지네요! 보스 레벨! 오! 이번엔 눌러서 내려가고 문을 열어서 푸딩 점프! 여기 지나서 오! 여기 다다다닥 안 맞... 아야! 안 맞게 칼도 조심하고 오! 또 이히! 수! 타고 있어! 저쪽으로 뛰어야 된다고! 다시 들어갔다 왼쪽으로 야! 오! 성공! 오늘은 여기까지!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아이템들이 열리니까 지루할 틈 없이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은 포크앤소시지 게임을 해봤어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